비시주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각 지역별 협력 현안을 놓고 협의하는 지자체 회의가 벤쿠버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한 주 동안 진행될 이번 회의는 뚜렷한 이슈 없이 너무 많은 주제들이 주요 현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.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지난 16일부터 비시 지자체 회의가 벤쿠버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한 주 동안 계속되는 이번 지자체 회의에서는 모두 150여 가지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 그러나 많은 사안들이 논의만 될 뿐 실제 해결 방안을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선샤인코스트 지역의 지역 회장인 게리 노워 씨는 비시주의 각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번 회의로 모두 해결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회의 5일째를 맞는 20일에는 크리스티 클락 수상인 회의장을 찾아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